자, 아무튼 신기한... 재미있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정말 예전에도 뭐였더라 제가 무슨 게임을 하고 있는게 게임 제작사를 엉뚱한... 아, 파크라이 였나? 파크라이 이거 뭐... 이거 뭐... 블리자드에서 만들었는데 파크라이를 막 그런 말씀을 어떤 분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모르겠는데 또 그런 정보에 대해서 민감한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께서 이거 거기서 만든 거 아닌데요? 그러면서 어디 어디서 만든 거라고 유비에서 뭐하고 뭐한 거라고 막 말하니까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저 독일인인데요 이런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방송하다가 너무 빵 터져가지고 아, 어지럽더라고 독일인 드립은 제가 예상을 못했던 드립이거든요 아니, 왜 독일인이 나오지? 한글 잘 쓰면서... 독일을 좋아하시는 건지도 모르고 너무 빵빵 터졌어요 그래갖고 이야, 이런 분도 계시구나 이야, 전 여자친구가 왔어요 무서운 여자친구 맵매를 때려줘야 돼 이제 아, 여기서 우리가 결론을 내려야 될 때가 왔어요 아, 여기서 우리가 결론을 내려야 될 때가 왔어요 정말 까죠 이야, 이제 뭐 이런 걸 다 쓴다지 뭐 장비를 또 바꿨죠 장비를 정지시켜줘야 될 때가 왔어요 장비를 정지합니다 어, 앙데 아, 앙데 앙데 악데 통은 괴 Mom 장비를 정지하셨는데 아니요 저쪽은 brom envi 장비를 정지하겠습니다 가자 이런 데는 저런 거 나올 것 같은데도 안 나오고 안 되는데 이건 안 돼요 아이 커트 찬스 기분이 아파 오 위험하다 야 짠 던지고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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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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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부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박순애님 환영합니다 드려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으 으 으 으 으 앗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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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워요 조심해야죠 으 으 자 이걸 빨리 정리해야지 게임이 끝나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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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도 없어 어떻게 해야돼 총도 없어 싸워야돼 자 으 으 말이 되냐고 죽지않는 덩때랑 무슨 무슨 소설의 예 예 너로 와!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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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탱다운! 야 이런 놈을 어떻게 싸우지 근데 뭐 웨스카의 아들이라니까 아이다 아 눌렀자니여 이 친구야 죽어봐! 어디를 보고 있는거야 오크 자아 죽쳐봐! 때려봐! 신! 소류켄! 소류켄! 빠빠뚝! 아 이게 뭐야 들어왔잖아 되지않고 내가 때렸는데 내가 왜 죽어야 돼 그냥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독일이님이 들어갔다 나갔어? 독일이님이 들어갔다 나갔어? 독일이님이 들어갔다 나간거야? 여러분 왜 알려주지 않았나? 여러분들은 소리를 낼 수가 없죠 독일이님이 왔으면 저에게 말씀을 해줬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하지만 너는 퇴장을 냈다는거밖에 없어 아 나 뭐니? 독일이님이 들어오는 이런 세상 놀랍다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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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좁쳐 내가 때리다가 내가 죽었어 갑자기 지친다 지쳐 아주 때리겠다 언제까지 때려야돼 동풍아 바보야! 똥개야! 거이차 거이차 다 타고니를 때리는거지? 이게 뭐야 이 미친 왜 튕겼어 미친거 아니야? 아 왜 화면 튕겨 저거 뭐 땜에 아까는 안랩땜에 어? 불쓰립땜에 튕기더니 도착하는게 싫단 말이야 오? 왜 접히니? 죽여 이씨 지급 자 때려 때려 때리는거다 죽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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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갑자기 됐지? 됐지? 타동 갱! 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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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박 좀 족발 참고 하는데요 족발 족발 아 오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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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FUHLK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재밌는 사건이라고 할까요? 재밌는 사건도 있었고 네 반갑습니다. 하지만 우울한 게 4챕터를 제가 녹화를 안 했어요. 실수로 대박 실수로 초대박 실수로 4챕터를 녹화 안 해서 내일이 정규방송 이제 목요일까지 하는데 정규방송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지 않습니까? 내일 목요일 하고 금요일이나 토요일 일요일 중에 보충방송을 뭔가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아 피곤해 제발 하이 짐... 짐... 짐승이 탈출하라는 거야. 사람이 탈출하라는 거야. 자, 왔죠. 우리 친구. 전 여자친구. 맨날 오도가 앗 뜨거. 자, 가자. 이 녀석아! 이 녀석아! 자, 가자. 우리 쇠리를 얻는 자가 정말 천하를 얻는 거구만. 야, 우리 쉐리는 짱이구만. 야, 우리 쉐리는 짱이구만. 쇠리를 얻는 자가 정말 천하를 얻는 거구만. 쉐리는 아까 재생 능력이 굉장했었는데 그거에 영향 때문에 나이를 좀 덜 먹는다고 지금 거북이님이 말씀하신 것 같고요. 야, 그래서 승가 좀 이렇게 빵빵이 커버렸나? 또 온다. 또 와, 또 와. 또 능력이 굉장했을때... 네. 완전 짱짱거리구만. 짱짱녀구만. 아... 이.. 녻하다, 이씨. 뭐난 게임이 있어. 아, 통한지러워. 갑자기 코털이 코를 간지럽히기 시작했어요. 슬퍼 장비를... 어! 멈출 수가 없어 이런거라는 조집을 느꼈지 행복 아니면 말을 끊지않아 아, 도망가! 소크까지 갖고 오고 에이다 부안이라 할까봐 또 해야돼? 자, 한번 했었는데 기억에서 지웠었죠 제가 자, 모기까지 간다 어? 뿜 심장부가 이제 드러났죠 커플지옥 솔로천국 너희들 저주하겠네 갈까 쉐리 기린 반두부장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 커플지옥 커플지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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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